지금부터 우리 자바스크립트의 문법 중에 하나인 객체 영어로는 object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체라고 하면 좀 겁먹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왜냐하면 객체라는 말이 너무 철학적으로 느껴지잖아요 물론 객체나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이런 것들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게 맞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하면 답이 없어요 구체적으로 기능 중심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객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기 전에 객체랑 비슷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이미 배웠던 배열이에요 이 배열은 객체와 함께 정보를 정리정돈하는 수납상자라고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객체와 배열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차이는 우리가 이미 익숙한 배열에서 핵심은 정보를 정리정돈할 때 순서에 따라서 정리정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열에서 각각의 엘리먼트는 정보들은 고유한 식별자가 있고 그 식별자는 숫자예요 0, 1, 2, 3, 4 이렇게 그런데 객체는 순서가 없는 정보를 저장하기에 최적의 수납상자입니다 그리고 객체는 숫자로 식별자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름으로 식별자를 줄 수 있어요 다시요 객체와 배열 모두 정보를 정리정돈하는 도구다 하지만 배열은 순서에 따라서 객체는 순서 없이 정리정돈하는 도구다 라는 그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 코드를 살펴봅시다 여기 syntax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해서 저는 object.js라는 파일을 만들었고요 우선 배열을 만들어보고 그리고 객체를 만든 다음에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우선 저는 멤버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배열을 담을 건데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사람의 이름을 적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럼 이제 이 배열 안에 정보가 담긴 거죠 그럼 저기 있는 정보를 가져올 때 우리가 두 번째 정보를 가져오고 싶다 그러면 식별자가 어떻게 되냐면 0번째, 1번째 그러니까 얘는 1이에요 이렇게 하면 정보를 가져올 수 있죠 node에게 syntax에 있는 object 파일을 실행해 이렇게 했더니 k8805를 가져왔습니다 그럼 이거는 객체를 생성해 볼 거예요 객체는 어떤 역할에 대한 정보를 담는다고 하면 객체가 더 적당해요 roles라고 해서 객체를 만드는데 배열을 생성할 때 배열 리터럴은 대괄호예요 근데 object는 리터럴이 중괄호입니다 리터럴 표현하는 방법이 그리고 여기에다가 프로그래머 이렇게 egoing 이렇게 쓰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줄바꿈해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k8805라는 사람은 디자이너다 하면 디자이너 k8805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호야라는 사람은 매니저다 이렇게 하는 거죠 즉, 배열은 데이터를 그냥 순서대로 넣으면 돼요 그리고 객체는 데이터를 그냥 넣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데이터마다 고유한 이름을 주는 겁니다 그럼 제가 여기 있는 데이터 중에 디자이너의 데이터를 가져오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roles에서 배열은 대괄호로 했는데 배열은 점을 찍어요 아니 객체는 이렇게 하면 role에서 디자이너가 누구인지를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k8805를 가져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6.7.1.2.1 5.1.1.2 5.1.2.1 5.2.1.2